You got a smile that makes the sun lights You will make it shine Cause I want you here with me I'm not the crazy I'm not the crazy For love 오른박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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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 인싸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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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일하고 약간 쉬는 그런 타이밍은 꿀있네 꿀 어 뭐야 뭐야 족제비 지나갑니다? 야생동물인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여기 산속 사장님 네 맞아요 한참 찾았네 안녕하세요 잘 되시죠? 근데 방금 못 보셨어요? 저희? 한참 찾았어요 아 약간 시야가 시야가 여긴가봐요 저 앞만 보고 달려요 뒤가 없구나 뒤가 없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? 이 나무는 옷 벗은 나무예요 이제 갈대가 돼가지고 갈대가 됐네 갈대가 됐네 갈대가 됐네 다음에 봐요 아래에서 뭐 소개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하아 여기에서 딱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셀카를 여기서 찍어야겠다 셀카 많이 있네 팔이 긴 형이 찍자 팔은 길잖아 근데 팔은 길어 진짜 진짜? 이게 좀 이게 좀 여기로 갔어야 돼 팔이 다리로 갔어야 돼 아니 뭔 소리예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높게 들어봐요 내가 안 들겠어 니가 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갈대가 나 서러워 죽겠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진짜로 빠이 지렸다 지렸다로 이제 바뀔 거야 리허 아니 리허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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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마지막 리프레쉬 하니까 진짜 좋네 리프레쉬가 무슨 뜻인데 리프레쉬가 무슨 뜻인데 약간 환기 아닌가요? 환기 내 몸을 다시 프레쉬한 걸로 되돌리다 RE가 붙어서 네 리스토 리겜 있잖아 리겜 리플레이 어 뭐 리플레이 어 뭐 리플레이 겨울에만 맡을 수 있는 이런 찬 공기 근데 찬 공기가 막 거북하지 않네 코를 한번 이렇게 깊게 가져가 코가 차가워져 되게 당연한 말이었어 아 코가 차가워진다 우와 엄청 차다 지금 진짜 아니 되게 어려 순간 약간 순간 약간 순간 약간 뭔가 내가 되게 바보 된 느낌 나 근데 화장실 하고 싶은데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올게요 저 소리 꼭 넣어주세요 네 아 가고 있으라니까 뭘 가고 있어 이거 다 왔는데 오디오 감독님 그 그거 빼셔야겠다 헤드셋 감독님 귀갱 당하는 거 아니야 귀갱 하나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저요? 네 두 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뮤비다 뮤비 그래서 이제 자 세팅하고 살짝 뒤로 가주시고 거기 노래를 못 갈까요 마이존이라고 제가 만든 노래 있는데요 아 여기 런웨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가운드에서 찍어주세요 아 걸어가야지 걸어가? 여기서 엔딩 같이 끝내야지 여기서 엔딩 같이 끝내야지 야 이거 물건이야 자 다음 다음 형 자 형 솔로 솔로 와 진진이 형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진진이 형 뭐야 왜 이렇게 오늘 잘생겼냐 잘생겼다 진진이 형 진짜 잘생겼다 야 노래 못 갈아줄까 어 뭐 발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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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만 찍어줘 저 발만 찍어줄게 발자국 발만 찍어줄게 그가 남긴 발 자 얼굴이 나올 거 같지만 안 나와 오 약간 형 느낌 있어 얼굴이 나올 거 같지만 어 안 나와 진짜 남자 1호 씨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간다 그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사나이 너 카메라에 혹시 내 얼굴 나왔어? 안 나왔어 안 나왔어? 진짜 너무 고마워 어떻게 팀을 위하는 마음이 진짜 이게 대단하구나 진짜 진짜 만약에 내 거 나오면 한번 봐봐 진짜 뮤직비디오처럼 나왔어 그만큼 피사체가 훌륭하단거지 그냥 그만큼 피사체가 훌륭해서 아스팔트 잡았니? 나는 형 잘 잡았어 아 잘 잡았어? 응 와 여기 강 여기 강이었나봐 형 얼었네 그치 추우니까 이제 다 얼었네 근데 산속이라 그런지 춥기는 춥다 그치 공기가 차 그리고 해가 져가지고 우와 야 비니씨 비니씨 다 동선이 있는데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빈아 베어 그리스 보면 이런 듯 하는데 말려도 고집불통이네 저거 천천히 가지 우리 출연진 우리 둘이야? 몰라 한 명 갔나? 한 명 이미 갔구나 서울 알겠습니다 아 촬영 오셨나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주 좋아요 돌탑에 여기 소원 빌고 소원 빌고 가면 되나요? 네 하나 근데 싸워 올려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뭐야 끝이야? 10개 싸워야 돼요 한 사람이 10개 됐어 아니 한 사람당 10개 싹고 소원 빌는 거라니까 아니야 그게 다 뭐가 아니야 다 각자 각자 믿는 게 있는 거지 한 개 하고 한다고? 응 형 믿을 수 있어 거기? 깊게 깊게 얼었어 진짜 깊게 얼었어 네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나 마지막에 갈게 아니 여기 빠져도 안 죽어 아이 빠져도 안 죽어요 빠져도 안 죽어요 빠져도 안 죽어요 여기 두껍 두껍죠 형 그런 데 가지 마 굴려 여기까지다 딱 내가 밟고 있는 데까지 오! 누구야? 누구세요? 엑스 있다 엑스 여기 엑스 있다 엑스 있다 누구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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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 빨리 그래 2021년 고생했고 고생했다 진짜 진짜로 아 이제 빨리 퇴근하자 춥다 파이팅 가보자 파이팅 가자 아 추워